오늘 버스도 타고 대구에 컨텐츠 촬영하러 왔는데 그 머나먼 길을 버스 타고 오면서 바깥 경치도 구경하고 그리고 대구에 도착해서 일도 보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어 대구에서 나름 맛집으로 유명한 횟집에 가서 초장에 어휴... 듬뿍 짜서 즙키 다시랑 같이 먹어야지 회가 너무 싱싱해 음! 음! 와사비보다는 초장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야채도 먹어볼까? 이건 백김치 이건 마늘 음! 맛있어! 초장 맛이야! 역시 회는 초장 맛이야 음! 역시 회는 초장 맛이야 음! 국물도 한입 음! 음! 맛있어! 어우! 너무 맛있어서 전 요리 왔어 진짜 회는 비싸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지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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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